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월선 원전 1억이 감사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된 것입니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1차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인 5월 26일 직전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지만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던 것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 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드로 갑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여진 모두 10건으로 알려졌습니다. 10여 건. 캐드원은 한국과 일본, 미국, 일본이 1995년도에 설립한 기구로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용 경수로 이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바로 그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략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이 국내에서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산업관계자는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아주 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 중순은 그해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선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난 뒤에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 보고서들이 만들어진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입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었고 또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환경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 하는 비밀문건이 드러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했던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월선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서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없애고 그 안에 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중에서 324건을 복원해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해서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최근 송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이 문건을 보면 지금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재앙이다. 이렇게 원전 건설을 계속해라. 추진해라. 해외에 대한 수출 수요도 있고 우리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친환경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원전, 원전 폐시하는 정책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을 지원하는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정책보다 우선해서 북한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정책보다도 북한 김정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라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자력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큰 충격입니다. 이렇게 원자력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도 지금 유엔의 제재 위반은 물론입니다. 유엔은 어떠한 유묘형의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빼고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바로 북한의 군수산업의 직격탄이고 북한을 도와주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유엔으로부터 여러 가지 버벅 조치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비밀문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원 감사를 막았던 것입니다. 또 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산자부에 심야시간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 문건을 파일을 지웠던 것입니다. 또 파일을 지우면서도 삭제, 그 파일 이름을 서로 바꿔서 저장해서 또 지우고 이름을 바꾸면서 또 지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복구해도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밀이 있었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그렇게 방해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옷을 벗고 나가라, 정치하라, 반정부 행위를 한다 이렇게 급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결국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이 사건을 즉각 서울중앙지검이 배당을 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탄압이 가시화되어서 감찰을 전격적으로 대면 감찰을 하겠다고 평검사를 보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급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원전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 아주 많은 국내외의 파문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들이고 다시 한번 이런 건설을 추진했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DMZ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난 뒤에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직접 전달한 걸로 봐서 여기에 원전 건설 관련해서 뭔가를 저장해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하는 정부여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것이 뭐가 더 있었지 않을까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겠다는 정부여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